이번에는 이어서 가로, 세로, 픽셀 종행비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퀀스는 1280x720입니다. 지금 여기서 스티 이미지 클립이 두 개가 있는데요.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클립은 이 시퀀스와 사이즈가 똑같은 1280x720x1.0입니다. 이런 클립들은 이렇게 가져오시면 당연히 클립 선택하고 여기 화면에 프로그램 모니터에 클릭을 해보시면 사이즈가 딱 맞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위에 클립을 보시면 사이즈가 1280x720의 해상도는 똑같은데 가로, 세로, 픽셀 종임비가 1.0이 아니고 0.9091입니다. 이런 클립들은 이렇게 가져오시면 여기 보시면은 가로가 좀 모자랍니다. 가로, 세로가 1대 1이 아니고 0.9091 대 1 가로가 0.9091, 1이 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로에 검정색 여백이 이렇게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클립들은 다 1.0이고 몇 개 클립만 0.9091인데 그럼 시퀀스를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 시퀀스를 바꾸면은 다른 클립들의 가로, 세로, 픽셀 종임비가 1.0인 클립의 양 사이드가 잘리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럴 때는 일정 클립만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어떻게 수정을 하시냐면 클립을 선택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0.9091의 클립을 제가 1.0으로 같은 1280x720의 1.0으로 수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프로젝트 창에서 클립을 해당 클립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클립이죠. 상단에 클립 메뉴로 갑니다. 클립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단에 클립 메뉴로 갑니다. 어떤 메뉴일까요? 여기 보시면 수정이 있습니다. 수정이 있습니다. 수정의 포티지 해석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수정의 포티지 해석. 여기를 들어가시면 이 클립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가로, 세로 픽셀 종임비를 바꿀 때 많이 씁니다. 여기 보시면 활성화되는 메뉴가 이거 하나인데요. 여기 파일의 픽셀 종임비 사용. 정사각 픽셀 1.0이 있고 다음에 맞추기 0.9091이 있죠. 저는 1.0으로 맞추고 싶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걸 체크하면 됩니다. 만약에 내 클립을 0.9091로 바꾸고 싶다면 이걸 클립은 되고 잘 사용하지 않겠지만 16대 9의 와이드 스크린이나 8 와이드 스크린 이런 다른 비율로 가로, 세로 픽셀 종임비를 수정할 수 있는 메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1.0 아니면 0.9091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1.0 제일 위에 있는 걸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지금 여기서 프로젝트 창에서 픽셀 종임비를 수정을 하자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지금 꽉 채워진 걸 보실 수 있죠? 같은 클립이 꽉 채워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클립을 선택을 하고 클립, 상단의 클립, 수정에 가셔서 포티지 해서 1.0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딱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1.0이었는데 가로, 세로, 픽셀 종임비가 모든 클립들이 1.0이었는데 시퀀스가 시퀀스를 0.9091로 같은 해상도지만 0.9091로 바꿔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 1대 가로, 세로, 픽셀 종임비가 1대 1이 아니고 가로, 세로, 픽셀 종임비가 0.9091 대 1이기 때문에 가로가, 시퀀스 사이즈가 가로가 좀 작아지겠죠. 1이 0.9091로 줄었기 때문에 시퀀스 사이즈가 가로가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클립들이 양 사이드가 이제 잘리게 되겠죠. 자 지금 이 별세 영상은 양 사이드가 줄어든 게 아니고 지금 상하에 검정색 바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상하에 검정색 바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별세 영상을 원래 초기에 Full HD 클립을 줄이기 위해서 HD 클립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 시퀀스 사이즈인 1280-720으로 줄이기 위해서 우측 마우스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정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이걸로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정을 메뉴를 누르면 이 영상은 이 영상을 자르지 않는 한에서 줄어줍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잘리지 않게 줄여주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비율이 안 맞아서 1.1과 0.9091은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검정색 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프로젝트 창에서 소스 클립을 선택을 하고요. 상단에 클립, 수정, 포티지 해서 이것도 영상이죠. 지금 아까 0.9091로 바꿨죠. 다음에 맞추기 0.9091 확인을 눌러주시면 영상이 클립이 시퀀스 화면에 딱 맞게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클립들도 마찬가지로 클립을 클릭하고 상단에 클립에 수정에 포티지 해석에 가셔서 다음에 맞추기 0.9091로 체크를 하시면 클립에 가로, 세로, 픽셀 종임비가 시퀀스에 맞게 딱 맞게 0.9091 대 1로 수정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